울산 현대 모비스가 현재 5경기나 치르면서 4승 1패 울산 KCC는 아직까지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김태환, 함지훈, 게이지 프림, 이우석, 김국찬 선수가 이호현, 이근휘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출격입니다 라거나, 이승현, 정창용 선수입니다 1분 30여초 동안 양승훈 득점이 없습니다 살짝 내줬고요 프림 아 네 두 패스예요 아 바이올레이션이에요 탑곱 바이올레이션 이호현 선수의 뒷발이 넘어갔습니다 아 김태환 선수가 시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NTFS 프림에게 프림, 라거나와의 매치업, 1구 들어갑니다 골밑에서 프림, 프림! 리버스, 2호현에게 이호현 안쪽 외곽으로 이근휘, 캐치인샷, 3점! 오 좋았어요 1구 나간 거 아니냐라는 항의 해봤습니다 라거나에게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아 좋았어요 프림과의 포스트업, 라거나, 리버트 이후에 올려놓았습니다 좋았어요 잘했어요 움직여줘야 되죠 안쪽에 프림, 프림의 폼을 쏴 아 좋았어요 깊게 해치를 나갔기 때문에 들어올 때 조금 늦어졌죠 라거나 좀 찬스가 났어요 다시 김지환에게 안쪽 프림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존슨의 핸드워프, 이근휘에게 이근휘, 림조준 오 좋았어요 이근휘 3점 2개째 네 외곽으로 송동훈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박 존슨에게 떨어졌습니다 존슨! 오 이거 봐도 좋아요 굿백 마무리 열심히 했고 저희가 또 보답해드리고 또한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띵을 하면서 밑에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더군요 오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존슨 상대의 슈팅을 성공시킨 이후에 자 그리고 더블팀 다시 반칙이 지적됩니다 존슨 누가 오른쪽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딱 서 있거든요 예 프림 프림 스텝 크게 푹샷! 못 봐요 프림 19득점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3리바운드 현대모비스가 지켜냈습니다 김지환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김국찬 김국찬 좋았어요 성공 다운틀입니다 옆에 네트 패스가 끊겼습니다 오! 김지환 팀 오른손 레이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속촉이 있기 전에 너무 아 발목인가요? 무릎인가요? 지금 상대 28 석점차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우석 돌아나와서 쏩니다 아 좋았어요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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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점 올라갑니다 존슨의 석점포 존슨의 석점포 존슨수가 세컨 위반도가 좋아요 앞서 부상으로 빠져나갔던 김태환 선수가 우선 상태를 좀 확인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웅 허웅 왼쪽 골파 허웅 높게 아 좋았어요 아 지금 허웅 허웅 돌파 허웅일 레이어 아 좋아요 에프사이더 봐야 되겠죠 존슨 그대로 석점 오! 좋았어요 존슨 돌파 존슨 높게 아 좋았어요 네 자 우선 반칙은 지적이 되는데 아 지금 존슨ffen 수가 파울 4개에요 이렇게 되면 알리제 존슨은 개인바치 4개째가 됩니다 이승현, 허웅, 몸 붙이면서 반칙 자이트 두개 이승현의 스크린, 이호연 이호연 안쪽 돌파, 멀어지면서 쇼포라 도전,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김태원의 팀, 방패, 김국찬, 김국찬 라거나를 장재석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라거나, 높게, 밀어냅니다 허웅에게, 허웅 안쪽, 라거나 라거나 좋았어요 허웅, 라거나의 스크린, 바운트패스, 라거나에게 스트림을 밀어냅니다 아, 걸렸지만 바로 트리입니다 라거나가 3포터째 폭발하고 있습니다 안쪽 왔습니다, 피벗 이후에 몸 멀어지면서, 터프샷! 라거나! 라거나 미드윙, 점프! 도나!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허웅, 바운트패스, 라거나, 라거나 골밑! 자이트 두개,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알루마, 먼 거리, 석금 시도! 오, 들어왔어요! 갑니다! 알루마, 한 번에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알루마, 높게, 높아! 5분간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빨리빨리 이어나가야 돼요 지금 중요할 때 집중만 해서, 5분만 집중하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인데 우리 그 집중을 못해 네! 알루마, 오른쪽 체크, 오른쪽 체크 알루마, 스피받고, 이유석, 라이프 팝콘, 도전! 찬스예요 김태환, 석점, 에어볼 존슨, 허웅에게 다시 이어받고요 왼쪽 45도 존슨의 석점파! 존슨, 빠르게 오른쪽 돌파 존슨, 태픽의 발표된 선 올려놓습니다 존슨, 오른쪽 돌파 알루마, 막아 세웠고요 존슨, 피버디 후에 아, 좋았어요 아, 트랩이에요 존슨에게 존슨, 석점! 존슨 내겠지! 무조건 안지고 나와 무조건 안지고 나와 무조건 안지고 나와 현대물피스의 공격 김국찬 돌아나와서 이동, 석점! 앞이 피웠어요, 그렇죠 아래패스 한 번에 올려놓습니다! 클립 맞고 들어갑니다! 찬스예요 김묵찬 돌아나와서 쏩니다 김묵찬의 석점! 존슨, 다시 이어받고 이승현 외곽으로 이호연 올라갔습니다! 이호연 찬스를 띄웠습니다 존슨, 이번에 왼쪽으로 못 붙이면서 파울! 최진수 선수까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코트를 받고 있구요 KCC입니다 존슨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존슨 직접 달립니다 존슨 왼손 더블 크러치! 최종 스코어, 91 대 79 두산 KCC가 지긋지긋했던 참작 방위를 청산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 두산 KCC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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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Polizei 너무 직전 무 lis 습력 non 고맙습니다 Judith 배우지 그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